어, 제 생각엔 헤어랑 의상 컬러 매치시켜봤을 때 좀 매트감 있는 걸로 해보면 어떨까요? 그럼 네가 해봐 제가요? 여기 너 말고 또 누가 있냐고 자, 둘이 친구라면 마무리 잘해봐 아, 그 컨셉안 막내가 한 것 치곤 나쁘지 않았어 임지영 씨 뭐하냐? 야, 방금 막 내 이름 불러주면서 칭찬해준 거 봤지? 역도가 아니지? 저, 텐다? 네가 성공한 덕후의 기분을 아냐고 빨리 마무리해라 너 수전증 있냐? 실은 내가 실전에서 붓을 처음 잡아봐서 저번엔 잘 많아졌으면서 그때랑은 다르지 너가 망쳐도 망쳐지지가 않아 내 입술이 워낙 섹시해서 가만히 있어봐 다 됐다 고마워 내가 뭘 했다고 무대를 잘해 나도 꼭 볼게 떨지 말고 잘해라, 너도 파이팅 야, 너 손에 땀이 너 긴장했구나, 그치? 긴장은 무슨 긴장은 무슨